여러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출제 포인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출제 포인트 맨 위에, 총론 맨 위에 줄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나와있죠. 이 개념을 몇 개로 나누었어요? 몇 개? 두 가지로 나누었죠.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두 번째 뭐?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누었죠.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자, 이 부동산의 개념은 거의 매회 시험에 나와요. 최근에 특히나 트렌드로 나오는 시험이라서 거의 매회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회에 나오는 만큼 확실하게 개념을 처음에 잡고 갑시다. 그래서 이 파트는 난이도가 뭐다? 중, 하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뭐? 하다. 그쵸? 단순 암기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은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학이라는 개념으로써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다?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소문자로 쓰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학이라고 얘기하면 대문자 써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요건 갑기 들어주시면 되고 부동산의 개념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 개념은 뭐다? 활동 범위를 확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요게 포인트. 부동산학의 개념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자, 잠깐만. 아까 여러분 제가 복합 부동산을 설명을 드리면서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었죠?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었죠. 그러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개념이라면 결합의 개념이라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로 다시 나뉘는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뭘로 나뉘는지 봅시다. 뭐요? 처음에 무슨 측면? 법률적. 두 번째 뭐? 경제적. 세 번째 뭐? 기술적. 요렇게 나뉘는 거예요. 무엇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깐 보조시방까지 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자, 부동산의 개념. 너무 굵다. 그렇죠? 좀 줄일게요. 부동산 개념을 배울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다? 복합. 뭐? 부동산과. 뭐가 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교수님 요거 두 개가 차이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설명을 드려보죠. 복합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 토지와 건물의 결합. 그렇죠? 그게 정의예요. 토지 더하기 건물. 요게 뭐다?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가지로 나뉘냐면요.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뭘로 나뉜다? 세 가지. 무엇이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34회 시험에 다음 중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 기술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문제를 틀리게 낸 게 34회 시험 2번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개념 몇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법률적 개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좁은 의미의 협의의 부동산과 넓은 의미의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뉘는 거예요. 됐어요? 안 쓰셔도 돼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들어도 이해가 되거든.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 몇 가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은 몇 가지로 나뉜다고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협의가 무슨 뜻이에요? 좁은 의미. 우리 협소하다 라는 말 쓰죠. 그 협의예요. 그럼 좁은 의미니까는 의미가 몇 개? 몇 개? 한 개.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게 민법 제 99조 1항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토지 및 정착물.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교수님,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니까 의미 몇 개? 한 개. 그 한 개가 뭔데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끝. 그렇죠? 광의의 부동산은 의미가 몇 개? 두 개. 토지 및 근청착물 더하기. 원래 있었던 의미가 있겠죠? 협의를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무슨 부동산? 준 부동산을 더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협의의 부동산 개념 몇 개? 한 개. 뭐예요? 토지와 정착물. 맞죠?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죠. 넓은 광자니까. 의미 몇 개? 두 개.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무슨 부동산까지? 준 부동산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죠.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부동산은 아니에요. 개념을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준 부동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동차를 하나만 꺼내와서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는 우리는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자, 교수님 자동차가 왜 준 부동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부동산에 준할 만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답은 두 가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저당권의 객체가 돼요. 그럼 저당권이 뭐예요? 저당권이 뭐예요? 그치. 담보. 쉽게 설명해 보죠.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저당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동차 담보 대출. 들어봤죠? 그게 저당권의 객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동차를 현대 캐피탈. 그렇죠. 이런 캐피탈 회사에 근저당을 잡아두고 돈을 빌릴 수 있죠. 우린 그것을 저당권의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의 준하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감 잡았죠 이제? 뭐다? 준 부동산에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네. 돈 빌릴 수 있어요. 우린 그거를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헷갈리시면 한번 받아보세요. 어? 저당권의 객체로 잡혔네 내 자동차가. 내 자동차는 준 부동산이네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부동산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집 담보 잡고 돈 빌릴 수 있죠. 그래서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을 저당권의 객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 잡았죠? 그래서 자동차는 무슨 부동산이다? 준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죠. 왜?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동산이니까. 근데 부동산의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두 번째. 여러분, 중고차 시장 가면 자동차를 같이 평가 받죠?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마다 내 차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중고차 시장 가면 어떤 곳은 1900만 원. 어떤 곳은 2000만 원. 가격이 달라요.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그렇죠? 그러면 중고차 시장을 다니면서 내 차에 대한 무엇을 평가 받았어요? 가치를 평가 받았죠? 가치를 평가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학에서. 마지막 파트에. 무슨 파트였죠? 감정평가론. 경제적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한 것을 감정평가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를 가치를 평가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린 그거를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설명 다시 해보죠. 준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게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이니까요. 부동산에 거의 가깝게 가는 성질이니까요. 두 가지 뭐.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가치를 평가 받으니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를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인 거고. 복합개념의 부동산에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 협의와 광의가 있는 거예요. 협의의 의미의 부동산에는 뭐가 한 가지가 있어요. 토지 미크? 정착물. 그럼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도 있고. 넓은 의미니까. 그렇죠? 협의의 의미를 포함하고 한 가지를 더 해요. 무슨 부동산? 준 부동산. 그 준 부동산에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스무톤 이상의 선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종류도 함께 할 거니까 들어두시고. 자, 여러분. 부동산을 사면 우리 어디에다가 기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요. 등기부. 그렇죠? 기록을 등재한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집원의 기록을 등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동산에는 뭐 써요? 이름 쓰죠. 여기 견출지 부처가 이름 쓰죠. 그럼 부동산에다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이름 써 둬요? 이렇게? 물론 주택은 써두는 경우겠지. 아파트에 이렇게 써 둬요? 아니죠. 그 아파트 누구 거라고 어디에 등재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차를 샀어요. 차를 사면 맨 처음에 그 차 안에 뭐 들어있는 줄 알아요?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등기등록에 공시방법을 쓰는 게 준부동산의 특징이에요. 감 잡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해드렸어요. 지금 감동하잖아. 와, 저거구나. 와, 저거구나. 감동하잖아 지금 수업 들으면서. 그렇죠? 보세요. 자동차를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으니까 저당권의 객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맞죠? 두 번째, 가치를 평가 받으니까 부동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부동산은 등기하지만 자동차는 뭐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거죠. 그 등록증 보시면 자동차의 모델, 차 소유주, 차 번호, 차의 크기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가 무슨 뜻이에요?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거를 공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그 자동차 등록증 남한테 보여주면 이 차가 누구 건지 알겠죠? 그렇죠? 토지 등기부 보여주면 이 집이 누구 건지 알겠죠? 아, 이 집이 송도인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이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 좀 보죠. 자, 복합. 무슨 부동산?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개? 세 개. 맞죠?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로 개념 잡아야 돼요. 세 개 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률적 먼저 합시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죠? 오케이? 한 가지 뭐? 토지 및 그 정착물. 위에 정착물이 올라온 게 건물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정착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민법 99조 1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의미예요?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기읍과 니은을 더하는 거예요. 맞죠? 넓은 의미니까. 협의 받고 뭐 받는 거예요? 준 부동산까지 두루와 하는 거예요. 두루와. 너까지 포함해 줄게. 왜? 나는 광이, 즉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협의 더하기 뭐? 준 부동산. 우리 이걸 의제 부동산이라고 써요. 그 첫 번째 예시가 나와 있잖아. 자동차. 그렇죠? 이걸 왜 부동산의 준하는 성질로 본다고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등록을 통해서 공시, 공공이 볼 수 있게 개시하니까. 이게 부동산의 성격이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머지도 뒤에 뭐,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임목, 업건 다 마찬가지예요. 교수님, 재단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기반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재단이라고 얘기해요. 공장에 공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에 자동차나 시설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한 것을 공장,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반을 모두 포함하는 것들을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임목. 자, 여러분.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 나무라고 얘기하죠. 산에 있는 나무들. 나무는 등기, 즉 공시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등기, 기록을 등재하면 임목이라고 얘기하고요. 명인방법, 이름표를 붙이면 수목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표를 붙여 내 나무에 확실한 명인의 사랑을 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인방법, 뭐라고요? 이름표를 붙이는 거라고.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두 가지로 나무는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등기하면 뭐라고? 임목. 이름표 붙이면 뭐? 수목. 이렇게. 나중에 뒤에 독립정착물 배우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업권 등이 다 뭐다? 준 부동산이다. 얘네들은 다 맡기고 돈 빌릴 수 있고 같이 평가 받을 수 있고 자동차는 등록증이 있을 수가 있다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이 됐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부동산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 끝. 그렇죠?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렇죠? 이 법률적 개념의 두 가지가 아니죠. 뭐? 협의와 광의로 나뉘는 거예요. 협의에는 뭐? 토지 미크 정착물. 광의에는 뭐? 토지 미크 정착물인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무슨 부동산? 준 부동산. 그 준 부동산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관, 임목 등이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참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 개념이죠. 다 돈 이야기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산 얼마 있어요? 자본 얼마 있어요? 다 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뭐다? 자, 산, 자본인 거예요. 일단 몇 개? 돈 두 개. 오케이? 그리고 생산요소예요. 자, 잠깐만. 여러분, 토지는 생산요소가 맞습니까? 토지에서 뭐 길러서 먹을 거 아니에요. 배추 어디서 자라요? 하늘 쓰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토지는 생산요소가 맞죠. 무슨 측면인데? 경제적 측면. 됐어요? 자, 소비제. 요거쪽에 토지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제주도. 그쵸? 내장산. 그쵸? 여기도 다 토지죠. 우린 그걸 생산요소로 쓰고 있어요. 소비함으로 인해서 와, 풍광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해서 와, 풍광 좋다. 그쵸? 단풍 어디가 유명해요? 내장산 유명하죠. 왜 유명해요? 애기 단풍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단풍 잎이 작은 걸 애기 단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애기 단풍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내장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다른 나라의 단풍들보다 되게 작고 아기자기하게 물들므로 인해서 되게 예뻐서 그래요. 내장산의 비밀이에요. 몰랐죠? 그래서 내장산이 아기 단풍의 비율이 높대요. 학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봤죠.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것들을 뭐예요? 내가 보면서 와, 단풍이 아름답다. 이거 생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무엇으로 쓴으로 인해서? 소비제로 쓴으로 인해서. 그 풍경을 즐기잖아. 제주도 가서. 내장산 가서. 그렇죠? 설악산 가서. 그렇죠? 그래서 소비제로도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그리고 마지막 뭐? 상품. 좀 좁네요. 상품. 이거 다섯 가지가 경제적 개념이에요. 두 가지는 돈 이야기했고 한 가지는 내가 생산함으로 인해서 경제적 개념. 하나는 쓰면서 경제적 개념. 하나는 상품으로 탄생하니까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잡았죠 이제? 자산, 자본. 그렇죠? 다 돈의 개념인 거죠. 오케이? 에셋과 캐피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뭐다? 돈의 개념이니까 경제적 개념. 그리고 생산요소, 소비제, 상품. 무슨 측면?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 개념 잡고 한번 보러 가시죠. 여기 나오잖아. 경제적 개념. 몇 가지? 몇 가지에요? 다섯 가지. 오케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제, 상품.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개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 측면의 종류 몇 가지? 다섯 가지. 뭐가 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제, 상품. 이렇게 가지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단순 암기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뭐? 산, 본, 생, 소, 상. 이렇게 가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제, 상품. 왜냐하면 34회 2번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기술적 측면에는 생산요소, 소비제, 환경, 위치.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게 34회 기출 문제였어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암기를 통해서 난이도 하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산본, 생소상. 뭐다? 경제적 개념이다. 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요령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시옷 들어가는 건 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자산. 그렇죠? 자산에서 파생된 자본이죠. 맞죠? 생산요소, 시옷. 소비제, 시옷. 상품, 시옷. 근데 여기는 시옷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시옷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시옷 하나도 없어요. 됐죠? 그래서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은 기술적 개념 물어봤는데 시옷이 보이자마자 그거 답 끝. 문제 품는데 몇 초? 3초. 문제 읽고 틀린 거. 뭐? 시옷 들어갔는데 왜 기술적 나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찍고 끝. 답은 4번이었어요. 2번 문제 기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옷 들어가면 다 뭐다? 경제적 측면이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제. 그러면 시비 걸지. 교수님 자본에는 시옷이 안 들어가는데요.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자본이 뭐예요? 캐피탈. 돈이잖아.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됐죠? 다 돈, 돈, 돈. 자산, 자본, 생산요소, 토지, 생산요소, 소비제.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기술적 개념인데요. 이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요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유형적 형태가 있는 측면으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만 보셔도 되는 거니까. 잠깐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지우고. 자, 기술적 개념이죠. 맞아요? 일부러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물리적 개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용어 정립이 안 됐어요. 참고로 34기출문제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으로서 틀린 것을 골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기술적 개념을 몰랐던 사람들은 법경기, 법경기만 외우다가 물리적 측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틀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이 무슨 측면이다? 기술적 개념이다. 그렇죠? 여기 지금 미성년자분 안 계시죠? 왜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술적 개념이죠. 뭐와 같다?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다? 물이적 개념으로 같다. 자, 이제 안 까먹게 해 드릴게요.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다고요? 물이적 개념으로 같다고요. 그렇죠? 우리 끝나고 소주 한 잔 하시는데 소주 첫 잔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와, 오늘 술이 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연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웃을까먹고 말면 말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이 개념 때문에 2번 맞춘 거라니까요. 기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다? 물이적 개념과 같다. 이게 시험장이 생각난다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교수님, 기술적 개념이 뭐 같다? 물이적 개념과 같다. 뭐와 뭐 같다? 술이 물과 같다. 그렇죠? 그럼 술을 물처럼 마시면 위와 간이 어떻게 돼요? 위와 간이 아프죠? 됐어요? 자,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가지. 환자, 위, 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술을 물처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위가 환자 되는 거죠. 그렇죠? 환자 뭐? 위, 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엑센트를 끊어주셔야 돼요. 뭐? 환자, 위, 간. 이렇게. 왜? 기술적 개념은 물이적 개념과 같은 부분이니까요. 봐봐. 작년에도 반응이 이랬어 나한테. 너 혼자 앞에서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했다가 2번 나오니까 와! 교수님! 막 시오, 시오, 시오.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러지 마요. 올해 이거 나오면 어떡할 거네 나한테. 환자 위, 간. 했는데 환자가 보여요. 저기에. 경제적 개념에. 그럼 그거 찍고 답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파트는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오지선다용 문제로 내기 정말 좋은 먹잇감이에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을 땡겨와서 내겠네요. 그러니까 자자생소상 외운 사람들은 틀리겠지. 왜? 자, 연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외우는 거예요? 3번 생소상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왜? 자자생소상이라고 외우면 안 보인다고요. 어? 자연도 잔데?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돈 생소상인 거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귀? 술적 개념. 술이 뭐와 같다? 물 같다. 술을 물처럼 마시면 어떻게 된다? 환자 위칸. 이렇게 되는 거죠. 복습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초면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어떻겠어요? 안녕? 온라인 보고 계신가요? 환자 뭐? 위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에센서 좀 죽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한 번만 하면 평생 안 까먹는다니까. 기술적 개념은. 뭐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써. 뭐다? 환자 위칸. 환이 뭐예요? 환경. 자가 뭐예요? 자. 연. 아픈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돈벌로 가야 돼요? 자연으로 가야 돼요? 자연으로 가야 되겠지. 그렇죠? 공기 좋은데. 그렇죠? 환자 뭐? 위간. 위와 간이 안 좋은 사람 어디 간다고? 자연으로 가야 되겠죠. 맞아요? 내장상 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환자 위간. 위치 공간. 아시겠죠? 이게 뭐다?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낼 데가 여기밖에 없어. 오케이? 이해 됐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다? 소지와 건물의 결합이다. 오케이. 자.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뭘로 나뉘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오케이. 자. 법률적 개념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무엇과 무엇? 협의와 광의가 있죠. 협의의 부동산에 한 가지. 뭐가 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오케이. 두 번째,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뭐? 준 부동산.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경제적 개념에는, 측면에는 다섯 가지. 뭐가 있다? 산본, 생소상. 있죠? 산이 뭐예요? 자산. 본은? 자본. 생은? 생산요소. 손은? 소비재. 상은? 상품.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쵸? 그쵸?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다? 물, 리적 개념과 같고. 네 가지 뭐? 환자, 위, 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습할 때 환자, 위, 간. 환자, 위, 간 하면 안 되고. 환자, 위, 간 이렇게 하시면은 안 까먹어요 진짜. 여러분 아시죠? 모든 강박을 활용을 해야 평생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1년 뒤에도 이러고 있을 거라니까. 환자, 위, 간 이러면서. 기술적 개념이 물리적 개념과 같고 술을 물같이 먹으면 환자, 위, 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개념을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작년 기출문제 2번 문제에 나왔다는 내용이고 부동산의 개념 두 가지로 나눈 뒤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힘을 줘서 복습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복합 부동산 우리 했죠? 그렇죠? 무엇과 무엇의 합이다? 토지 더하기 건물. 맞아요? 그래서 뭐다? 토지와 건물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결합된 상태로 다뤄진다. 활동의 대상이다. 이게 끝.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따로 거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한국과 일본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법은 일본에서 많이 차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가시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나오겠지. 법에서 정한 지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중에 민법감을 배우실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 그게 법정지상권의 개념이구나. 왜? 땅은 내 것이 아닌데 지상에 있는 건물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정지상권. 법에서 정한 지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끝. 그렇게 개념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복합부동산은 뭐다 하긴 뭐다? 토지와 건물이다.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상복합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주상복합개념의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의 결합인데 주거시설과 성업시설이 결합되어 있다. 부동산이니까 뭐와 무엇이 결합되어 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끝.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체크. 기출.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뭐? 법. 경. 기. 오케이. 요거에 힘을 주세요.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뭐? 법. 경. 기. 나머지 쪼개는 건 여러분이 가서 복습. 봐봐. 이제 이거 이렇게 말하면 웃잖아. 무슨 말인지 알거든. 그렇죠? 요런 것들이 자꾸 연결연결되면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개념을 쭉 읊어보다가 생각이 안 난다. 어디를 핵심 정리를 봐준다. 아시겠죠? 자. 요즘 살이 빠져가지고 이걸 잘 못 가리겠어요. 원래 이렇게 뚱뚱해서 가리고 했는데. 자. 마지막이에요. 핵심 정리에요. 생각이 안 나면 보고 하시되. 생각이 나면 저만 보세요. 자. 눈 저 따라와요. 저 따라와야 돼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이에요. 정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 몇 가지?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을 나뉘는 거예요? 네. 복합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에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의 결합. 그렇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법경기. 법률적 개념의 두 가지 뭐가 있어요? 협의와 광의. 협의의 부동산은 무엇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더하기 뭐? 주운 부동산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 오케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섯 가지 뭐가 있어요? 산본. 생소상. 무슨 산본. 뭐예요? 자. 산. 자. 본. 생. 산요소. 소. 비제. 상품. 그렇죠? 기술적 개념. 이거죠? 뭐예요? 환자 위 간. 그렇죠? 환. 경. 자. 연. 자산 자본 아니야. 알죠? 환자 아프면 어디 간다고? 자연으로 가야 된다고. 돈 벌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냥 건강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죠?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자. 연. 위. 치. 무슨 간. 그렇지. 봐봐 헷갈리잖아. 이게 앞글자만 따다가 뒷글자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환자 위 간. 그렇죠? 무슨 간. 공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장상 카라고. 좋은 위치, 좋은 공간을 누리라고요. 아시겠죠? 아플 때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내가 혼자 구슬로 말하는 걸로 복습해 보다가 막힌다. 무엇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여기 보는 거지. 여기 잠깐 보는 거지. 그래서 뭐? 법경기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도 헷갈리면 위에 있는 표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핵심 정리와 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냥 별표 친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를 더 빠르게 복습하기 위해서 핵심 정리를 보고 내가 말로 연습하고 막히면 어디로 와야 돼요? 빨리 이쪽으로 오셔서 정리를 하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스피드 있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본다? 핵심 정리 본다. 두 번째는 뭐 본다? 그러니까 표를 참고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자, 물리적 개념이죠. 무엇과 같아요? 기술적. 봐봐. 술이 물 같다 하잖아. 그렇죠? 환자위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교재 받으시면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환자위간. 환자위간.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 여기까지만 체크.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었습니다. 경제적 개념은 다 돈과 관련된 얘기죠? 맞죠?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산본. 생. 소. 상. 그렇죠? 포인트는 뭐다? 시옷이 들어가 있으면 경제적 개념입니다. 왜? 환자위간에는 시옷이 없어요. 그냥 시옷 보장하자. 답 짓고 넘어간 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넘어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원래 보통 법률적 개념에서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자꾸 법률적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경제적, 기술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법률적 개념 몇 가지? 두 가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그렇죠? 어.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예요? 민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하면 이게 민법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다? 토지미크 정착물. 끝. 아시겠죠? 그리고 광희의 부동산은 두 가지 뭐다? 협의와 광희의 부동산. 체크하시고. 죄송해요. 받고. 뭐다?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 부동산은 뭐라 그런다고요? 다 같은 말로? 의제 부동산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을 잠깐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여러분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준 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에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같이 뭐? 등기 등록에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 라는 거죠. 자동차 등록증.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라고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이 무엇이에요? 교수님.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 이름이 적혀있는 자동차는 누구꺼? 내꺼. 맞죠? 당연히 소유권 되겠죠. 맞아요? 저당권의 대상. 저당권의 객체. 이게 뭐예요?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는 거. 우리 보통 요즘에는 근저당권 깐다 그래요. 그렇죠? 저당권과 근저당권. 이거 민법 가서 배우세요. 아시겠죠? 민법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는 거 뭐?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도 된다고? 가치평가하는 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와있잖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입목 같은 경우에는 중개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부동산이 왜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당권의 대상.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두번째 뭐?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개하기도 합니다. 일부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보시면 되고요. 준부동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뭐? 업권, 광업권, 임목 등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개념을 딱 잡고 그 개념으로 한 가지로 풀어나가세요. 자동차 등록증으로 공시하고. 자동차 등록증으로 공시하고. 맡기고 돈 빌릴 수 있고. 중고차 시장에서 감정평가 받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하나만 체크. 배 작은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스무 톤 이상의 선박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쭉 넘어오시고요. 자. 정착물을 한 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정착물이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가볍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편하게 듣고 넘어가시라는 거.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건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정착물이란 원래는 뭐예요? 동산이었지만 토지 등에 부착됐죠. 뭐? 담장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된 토지 계량물인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 중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오케이? 그러면 아까 우리 민법에서 협의의 부동산 개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토지 미크 정착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정착물의 종류 몇 가지? 종속과 독립 정착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종속됐다는 소리는 딸려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정착물이지만 토지에 딸려있어서 토지랑 같이 거래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가 있냐고요? 담장, 축대, 도로, 교량. 교량이 다리예요. 다리. 다리. 이 다리 말고. 브릿지. 아시겠죠? 이 다리 말고. 뭐? 브릿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뭐다? 토지의 정착물로 본다는 소리예요. 자. 담장이 있었어요. 내가 그 집을 팔았어. 그 담장 누구 거예요? 그 집 건데 내 수자 걸로 넘어가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죠? 우린 이걸 종속 정착물을 얘기해요. 자. 독립 정착물이에요. 잠깐만. 여러분. 정착물이지만 그 땅에 붙어있지만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건물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토지와 건물은 따로 거래할 수 있다. 그 건물은 땅에 붙어있어요? 땅에 붙어있어요? 공중에 떨진 않잖아. 아직 초전도 채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건물을 못 띄워. 아시겠죠?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을 하면 집에 가려고요.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나와야 되겠지. 건물. 땅에 붙어있죠 건물은. 하지만 건물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하물며 구분상가로 의해서 그 건물에서 일정 층수만도 살 수 있어요. 건물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리 과실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과수원 앞에 지나가본 적 있어요? 과수원을 지나가보면 그 과수원 울타리에 누구 소유주가 적혀있어요? 우린 그거를 명인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명인방법이 뭐다? 이름표를 붙여 했죠? 명인방법을 갖춘 그 수목.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어 놓칩시다. 그 땅은 누구꺼? 내 땅이 아니지만 그 사과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나의 비료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도세가 들어갔겠죠. 맞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달렸겠어요? 사과가 달렸겠지.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렸겠지. 근데 그 사과를 아직 안 땄어요. 사과 안 땄어요. 우린 그거를 미분리된 과실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거 사과나무에서 아직 안 땄 사과 땅 주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거예요. 사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거죠. 그럼 우린 그거를 사과를 따면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토지랑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 뭐예요? 아직 안 땄 사과.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세 번째. 수목. 아까 얘기했죠? 이름표를 붙인 나무는 따로 거래할 수 있다. 그 나무가 예를 들어서 되게 나한테 소중한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념식수 이런 거. 그렇죠? 나한테 의미가 있는 나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인 나무를 그러니까 뭐가 의미인 나무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심어주고 간 나무야. 그 땅을 팔면서 그 나무까지 같이 팔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 나무는 따로 가져오고 싶겠어요? 따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잦아요. 생각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인 방법. 즉, 이름표를 붙인 나무는 우리는 그거를 수목이라고 얘기해요. 그 수목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농작물. 설명해 보죠. 토지에 배추를 길렀단 말이에요. 미불리 가시와 똑같아요. 자,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은 따로 거래될 수 있다. 그렇죠?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됐다는 말은 내가 그 땅에 임대료 주고 그 땅을 이용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뭐 심었다? 배추 심었다. 뭐 심었다? 무심었다. 그게 뭐예요? 농작물. 그거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과 따로 거래. 그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지나가셔도 되는데 읽어보고 갈게요. 건물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네,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머지만 정착물이지만 독립 정착물로 보기 때문에 명의 방법을 갖춘 미불리 과실 이름표를 붙인 나의 사과나무 사과만 따서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따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 거다? 내 거다. 땅 주인께 아닌 거죠. 세 번째,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의 수단이나 등기된 잎목. 그렇죠? 이름표에 붙이면 수목. 기록에 등재하면 잎목. 이 나무들은 되게 특수한 나무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들. 그렇죠? 아니면 등기된 잎목들은 뭐다?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자 농작물들은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것을 독립, 뭐라 그런다? 정착물이라고 얘기한다. 독립 정착물은 뭐? 따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됐어요? 이게 정착물의 개념. 그렇죠? 그래서 정속. 땅을 팔면 같이 따라서 넘어가는 게 있고 땅을 팔아도 같이 따라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따라간 거 몇 개? 건물, 수목, 잎목, 농작물, 그리고 뭐? 미분리과실. 얘네는 토지를 팔아도 그 토지를 산 사람에게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독립적으로 거래한다. 독립 정착물.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중 독립 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건물. 국어. 그렇죠?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 그리고 뭐? 미분리과실. 등기된 잎목. 답은 몇 번? 2번. 국어. 아시겠죠? 국어가 아니에요. 국어. 아시겠죠? 우리 보통 농촌 가면 길 파 놓은 걸 국어라 그러거든요. 인공적인 수로를 국어라 그러거든요. 국어가 아니고. 국어 산소의 국어가 아니고. 국어.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깐만. 자. 국어.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은 뭘로 보는 거예요?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정착물로? 보지만. 그렇죠? 오케이? 자. 국어. 인공적인 수로나 뚝이에요. 단연생 식물. 얘는 뭐냐면요. 올해도 피고 지고 내년에도 또 핀다는 거예요. 자. 큰 개념을 잡아 봅시다. 올해도 피고 내년에도 핀다는 얘기는 특별한 노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교량. 다리. 담장. 그렇죠? 담장은 뭘로 본다?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만. 자. 여기 잘 보세요. 뭐는? 가식 중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경작된 수확물은 뭘로 보는 거예요? 동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33의 시험에 문제예요. 다음 중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 교량. 담장. 가식 중인 수목.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몇 번? 가식 중인 수목. 여기 33의 기출문제였었어요. 자. 근데. 우리.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방금도 얘기하셨는데. 이 가식이 무슨 뜻이에요?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게 가식이에요? 닭발 못 먹어요. 뭐 이런 거 가식이에요? 이 가식의 한자의 의미를 몰라서 틀렸다고요. 가식이 뭐예요? 임시로 심어둔. 임시로 뭐? 심어둔. 이거 뭘로 보는 거예요? 동산. 그렇죠? 시계 설명을 드려볼게요. 농사 안 지어보셨죠? 저도 안 지어봤는데. 저는 개념을 알아요. 왜? 모판. 모내기를 위해서 논에. 모를 심기 전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모판을 조그맣게 짜서 이렇게. 모를 심어요. 별을 심어서. 모판을 나중에 옮겨요. 이게 뭐예요? 가식 중인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심어둔 수목은 뭘로 보는 거예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 뭘로 취급한다? 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임차인 정착물. 여러분들. 원룸 들어가면 옵션 있고 없고 보셨죠? 옵션 없음 그러면 다 뭐예요? 내가 사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다 자기 거라고요. 다 동산이라고요. 그렇죠? 에어컨. 맞죠? 또 뭐 사들고 들어가죠? 냉장고. 침대. 이런 거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경작 수확물. 배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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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동산인 거예요. 33명의 기출문제가 그거였었어요. 다음 중 부동산 정착물이 아닌 것은? 뭐예요? 가식 중인 수목.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식이란 말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가식이 뭔데요? 임시로 심어둔. 심어둔. 그래서 임시적. 일시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착물이 아니다. 임시예요. 일시적이에요.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쭉쭉 넘어오셔서요. 이제 뭐 할 차례다? 토지 용어 할 차례죠. 우리 이제 방금 앞에서 2교시에 복합개념의 부동산을 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정착물 했어요. 정착물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정착물은 몇 가지? 두 가지는 아니죠. 무엇과 무엇?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독립 정착물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뭐가 있다? 건물. 그쵸? 명의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명의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 사과. 그쵸? 그리고 타인 토지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농작물. 그쵸? 남의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배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독립 정착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독립 정착물이라는 개념은 뭐?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과 우리 정착물 두 가지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2교시 끝났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제 3교시 토지 용어 정리할게요. 잠깐 쉴게요. 잠깐 쉴게요. 네. 네. 혹시 긴 bast說? 잠깐 지정